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2발이 군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부터 7시 11분쯤까지 평남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이 포착됐는데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 원점에서 390km 부근에는 군산 미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군산이 목표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